안녕하세요. 커모나티브 시승자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나요?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이 교수입니다. 항상 함께하는 이 시간은 너무 좋습니다. 원하던 어려운 과정을 겪는 상황을 대화로 구성해 보겠습니다. 각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받는 대화 내용입니다. 많은 공간과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삶의 갑작스러운 돌풍은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 돌풍이 빛으로 변화될까요? 한번 대화 속으로 들어가 봐요. 새로운 일 찾는 게 너무 힘들더라. 매일 뭘 해야 할지 막막했어. 너도 고생 많았구나. 요즘엔 좀 나아졌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처음엔 진짜 힘들었지. 근데 그때 너랑 이야기 나눴던 게 큰 힘이 됐어. 삶의 돌풍은 비전일 수 있다라고 내가 말했잖아. 야, 그때. 그 말하면서도 나 자신도 그렇게 믿기 어려웠어. 솔직히 말하면 비전 같은 건 안 보이고 그냥 혼란스럽기만 해. 나도 그랬어.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 이 과정이 우리가 더 강해지고 새로운 방향을 찾기 위한 과정일지도 모르겠어. 당장은 힘들지만 이 어려움이 나중에 돌이켜보면 다 의미가 있을 거라고 믿고 싶어. 맞아. 그런 생각이 들어도 현실은 여전히 버겁더라. 그냥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너무 많아. 그 마음 이해해. 나도 그랬어. 그런데 그런 순간에 혼자 버티는 것보다는 조금씩이라도 누군가와 얘기하고 작은 목표라도 세우면서 하루하루 이겨내는 게 중요하더라. 그렇지. 너랑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힘이 돼. 당장은 길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계속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 둘 다 지금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라고 믿어보자. 언제나 쉽게만 풀리면 오히려 성장할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 맞아. 그 말이 맞아. 이번 돌풍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모르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버텨볼게. 내가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서로 힘내서 이 과정을 버티면서 꼭 비전을 찾아내자. 힘들면 언제든지 얘기하고 함께 이겨내자고. 고마워. 진짜. 덕분에 다시 한번 해볼 용기가 생긴다. 우리 같이 이겨내자. 이 대화에서는 오아피가 각다의 힘든 상황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하며 현재의 어려움이 미래에 더 큰 비전을 이루기 위한 과정임을 믿고 함께 이겨내려고 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의 존재를 통해 힘을 얻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 중에 새로운 길기가 오는 대화에서 서로 힘을 얻는다. 아래는 오아피가 힘든 과정을 겪는 중에 새로운 길기가 찾으면서 서로에게 힘을 얻는 대화입니다. 이 대화에서는 두 사람이 각자의 어려움을 이겨내며 새로운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용기를 얻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밝은 목소리로 야피. 나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생겼어. 궁금해하며 무슨 일이야? 너 요즘 힘들어 보였는데 좋은 소식이야? 나 지난번에 여기저기 이력서 내고 다닌다고 했잖아. 근데 오늘 연락이 온 거야. 내가 정말 가고 싶었던 회사에서 면접 보러 오라고 했어. 정말? 와 축하해. 그 회사면 내가 예전부터 꿈꾸던 그곳 맞지? 맞아. 솔직히 기대도 안 했는데 이렇게 연락이 올 줄이야. 뭔가 다시 살아난 느낌이야. 이게 새로운 계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정말 잘 됐다. 너라면 꼭 잘할 거야. 이렇게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게 결국 보답받는 것 같아. 고마워. 사실 너랑 얘기하면서 많이 힘을 얻었어. 내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너 덕분이야. 그런데 너는 요즘 좀 어때? 나도 사실 오늘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어. 내가 몇 달 동안 고민했던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있잖아. 오늘 갑자기 투자자 한 분이 관심을 보이시더라고. 작은 투자지만 이걸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그거 엄청난 소식이네. 그동안 얼마나 고민하고 준비했는지 알잖아. 드디어 결실을 맺는 것 같아서 정말 기뻐. 나도 아직 실감이 안 나. 그동안 실패만 경험하다 보니 이런 기회가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근데 너랑 이야기하면서 계속 용기를 얻었거든. 그래서 계속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 우리 둘 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 힘든 시간들이 결국 이렇게 좋은 계기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게 말이야. 정말 감사한 일이야. 앞으로도 서로 계속 응원하면서 더 멀리 나아가자. 맞아.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잖아. 우리 서로 힘이 돼서 더 큰 비전을 향해 나아가자고. 그래. 함께라면 뭐든지 해낼 수 있을 거야. 이제부터는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달려보자. 이 대화에서는 어와 비가 각다의 힘든 상황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나게 되고 이를 통해 다시 한 번 용기를 얻으며 서로에게 힘을 주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들은 어려운 시간을 지나여 결국 새로운 기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 과정을 통해 더 강해지고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항상 질투하시기로 옆에서 힘내는 사람들이 있다. 다음은 어와 비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서로에게 힘을 주면서도 주변에서 질투하시기로 힘을 빼는 사람들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대화입니다. 이 대화는 어려움을 극복하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겪는 복잡한 감정을 보여줍니다.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요즘 너도 좀 그런 거 느껴. 무슨 얘기야? 뭐가 있는데? 이번에 좋은 소식이 있었잖아. 근데 주변에서 기뻐해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은근히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고개를 끄덕이며 아 나도 그런 걸 좀 느꼈어. 특히 내가 새로운 투자 받았다는 소식 전하니까 몇몇 사람들이 너 운이 좋았네라거나 너무 빨리 성공한다고 생각하지 마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 이 맞아 나도 면접 본다고 하니까 어차피 힘들 거다라거나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말들이 괜히 신경 쓰이고 힘이 빠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서로 힘내자고 응원하면서 버텼는데 주변에서 그런 말을 들으면 기운이 빠지지. 뭔가 우리 잘되는 걸 못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 나도 그래.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말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비전에서 멀어지게 될 것 같아.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가 흔들리길 바라는 거잖아. 이 맞아. 결국엔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 부정적인 사람들은 항상 있을 거야.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거나 좌절하면 결국 그들만 기쁘게 해주는 거겠지. 이 맞아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알잖아. 지금 와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기엔 너무 멀리 왔어. 우리 비전이 더 중요한 거잖아. 이 내 말이 맞아. 그 사람들이 뭐라 하든 우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거야. 우리 서로 믿고 그 비전만 바라보자. 그래. 그런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자. 우리가 더 큰 성과를 이루면 그들도 결국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야. 이 맞아. 우리 서로 믿고 이런 일들로 더 강해지자. 힘 빠지는 일이 있더라도 그걸 딛고 더 멀리 나아가는 우리가 될 거야. 그래. 결국엔 우리가 선택한 길이 맞다는 걸 보여주자. 우리 함께라면 뭐든지 해낼 수 있어. 이 대화는 오아 비가 새로운 기회를 얻고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가운데 주변의 질투와 시기로 인해 힘이 빠지는 상황을 잘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부정적인 영향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비전을 따라 나아가기로 다짐합니다.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대화로 나누면서 서로 잘 극복해 나아가면서 또 새로운 빚을 찾습니다. 다음은 오아 비가 시기와 질투를 겪는 상황 속에서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이를 잘 극복해 나아가면서 새로운 비전을 찾는 대화를 고성해 왔습니다. 이 대화에서는 두 사람이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서로에게 힘을 주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그립니다.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너랑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요즘 너무 신경 쓰이는 일이 있어. 무슨 일인데? 무슨 문제 생긴 거야? 이번에 면접 봤다는 소식들은 사람들이 은근히 말이 많아졌어. 겉으로는 축하해주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어차피 안 될 거다라거나 자기 실력도 모르고 너무 나대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하더라고. 한숨을 쉬며 나도 비슷한 상황이야. 투자자들한테 인정받았다고 얘기하니까 몇몇 사람들이 내가 뭘 안다고 벌써부터 투자받냐라며 비아냥대더라. 오히려 좋은 소식이 독이 되는 기분이야. 맞아 뭔가 잘 되려고 하는 순간에 주변에서 발목 잡히는 느낌이야. 이럴 때 정말 힘이 빠져. 그 사람들이 진짜 내가 잘 되길 바라는 건지 의심스러워. 그런 사람들 사실 자기들도 뭔가 잘 안 풀리니까 남잘되는 걸 못 보는 거겠지. 근데 그 말들이 진짜 사람 기운 빼는 건 맞아. 그러니까. 나도 처음엔 무시하려고 했는데 자꾸 생각나고 신경 쓰이더라. 그냥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나도 그런 생각했어. 근데 진짜 문제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들에 휘둘려서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는 것 같아.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생각해봐. 그들이 뭐라 하든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에 영향을 미쳐선 안 돼. 그렇지. 우리 처음부터 쉽게 오지 않았잖아.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노력했는지 그걸 생각하면 그들의 말에 흔들릴 이유가 없어. 맞아. 오히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더 큰 계기가 될 수도 있어. 이 시기를 잘 넘기면 우리는 더 강해질 거고 더 큰 비전을 이룰 수 있을 거야. 그러네. 그들이 뭐라 하든 우리 길을 가는 게 중요해. 그 과정을 통해 더 좋은 기회를 찾고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걸 이루면 돼. 그래서 말인데 난 오히려 이번에 좀 더 큰 목표를 세워보려고 해. 그들이 무시 못할 정도로 큰 성과를 내는 게 최고의 반격 아닐까. 멋지다. 나도 그동안 머뭇거렸던 것들을 다시 도전해봐야겠어. 이번엔 확실히 이겨내고 더 큰 걸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아. 그래. 우리 이런 상황에서 더 큰 비전을 세워보자. 남들이 뭐라 하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위해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거야. 맞아. 그러면 결국엔 우리 자신이 가장 자랑스러워질 거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짜 우리의 가치를 알아줄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고 믿어. 그러니까 서로 응원하면서 더 큰 목표를 향해 가보자. 우리가 가는 길이 옳다는 걸 그리고 그걸 이룰 수 있다는 걸 스스로에게도 증명해보자고. 좋아. 우리 이겨내자. 그리고 더 큰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자. 이 대화에서 오아, 비는 치기와 질투에 직면하심은 서로의 지지를 통해 이를 극복하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로 다짐합니다. 이들은 부정적인 상황을 올려 더 큰 비전을 세우는 기기로 삼으며 앞으로의 이 여정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활기찬 목소리로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빨리 다시 일어설 수 없었을 거야. 나도 마찬가지야. 내 격려 덕분에 나도 더 큰 목표를 세울 용기가 생겼어. 함께하니까 더 큰 비전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우리의 비전은 이제 시작이잖아. 앞으로도 서로 힘이 되어주면서 계속 나아가자. 그래. 어떤 돌풍이 불어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 우리의 비전은 그런 시련을 통해 더 빛날 거야. 우리 함께라면 못할 게 없지. 언제나처럼 서로 응원하면서 목표를 향해 달려보자. 좋아. 이제부터는 더 큰 비전을 향해 함께 달려가자.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뭐든 해낼 수 있어. 이번에 더 큰 도전을 하면서 주변의 부정적인 말들은 신경 쓰지 말자. 맞아. 그런 말에 휘둘리기에는 우리 비전이 너무 커. 이제는 긍정적인 에너지만 나누고 좋은 성과로 보여주면 되지. 지난 일들은 다 우리의 경험이 되고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밑거름이 될 거야. 맞아. 우린 이미 많은 걸 배웠고 이제는 그걸 바탕으로 더 멀리 나아갈 때가 된 것 같아. 그럼 우리 항상 서로를 믿고 지지하며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자. 다음에 다시 만나면 더 멋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야. 좋아. 힘들 때면 언제든지 연락하자. 우리 서로의 꿈을 위해 언제나 함께하자. 그래. 언제든지. 우리 꿈을 꼭 이뤄내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움 속에서도 꼭 꿈을 실현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구독으로 꿈 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